안녕하세요 일본 드라마 그 여왕의 교실 이라고 하는 그 게 있습니다 예 앞전에 한번 영상으로 찍어서 이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예 그 미야 미야 라고 하는 이제 선생님이 나오죠 그 여자 선생님은 그 어린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대게 잔혹한 현실들을 얘기합니다 되게 타이트하게 시험을 치고 애들에게 엄청난 줄 세우기를 강요하죠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이지만 어린아이들 각자 사항에 맞게끔 맞추면 교육을 한 거죠 근데 되게 살벌하고 힘들고 빡세게 요구했던 그 미야 선생의 그 교육방식이 좀 살벌하고 혹독해서 그 방법 자체가 잘못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 선생이 그 교사가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바랬던 모습들은 되게 우리한테 시선하는 바가 컸다라는 거죠 초등학교 학생이니까 너희들 학생이니까 어린아이니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것보다는 어느 사회든 어느 세상이든 극소수에 해당되는 누리는 지배층 기득권 그리고 힘을 가진 특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보통 사람이 있고 하층민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죠 미야 선생은 시험을 쳐가지고 꼴찌에 해당되는 두 명에게 학교의 모든 일을 다 시킵니다 그 교실에서 일어나는 청소나 아니면 뭐 칠판 지우는 일이나 아니면은 각종 흐드렛 일들을 다 시키죠 왜? 공을 못하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되게 불편한 얘기죠 되게 쓴소리죠 그런데 현실 세계가 현실 세계의 축소판이 교실임을 학교임을 알려주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학교의 학생들을 보면 현실보다 더 리얼하고 더 살벌하죠 학교폭력 그리고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결국 세상보다 더 심하다는 거죠 바깥세상은 그래도 법이라는 게 있지만 학교 안에서 적어도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무수히 많은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뭡니까 학교 안에서 덮으려고 하고 제대로 된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미국 학교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총을 들고 학교 안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범죄를 저지른 아이를 수갑을 채우고 체포해서 가죠 그 정도의 공권력이 학교 안에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교사를 믿어서 안 되고 학교를 믿어서도 안 되고 교장과 교감을 믿어서도 안 되는 곳이 학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좀 살벌한 얘기죠 어처구니 없죠 그런데 이게 현실이라고 봅니다 학생들은 더더욱 마찬가지죠 친구들과의 우애, 우정을 중요시해야 된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친구지만 친구들과의 예의, 범절 이런 것들을 따지면서 각자 자기만의 가면을 쓰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힘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안에서는 학생들은 권력이 곧 성적입니다 성적이 좋으면 그 학생을 교사가 함부로 못합니다 우대해질 수밖에 없죠 학교의 명예를 높이는 존재, 특별한 존재로 미아 선생이 아이들에게 성적을 올려야 된다 점수를 좋게 받아야 된다고 얘기한 것과 일맥상통한 얘기입니다 학생들에게 성적은 권력이다 회사에서는 직장인은 성과를 내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또한, 또한 학생들 중에서도 공부가 아닌 예를 들어 체육특기생이다 수영을 잘한다, 야구를 잘한다, 축구를 잘한다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스포츠 재능으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이면 또 그 사람은 우대생은 아니지만 스포츠계의 영재로 인정을 받는 거죠 물론 학교 공부해 가지고 우대생이 되는 것보다 스포츠 영재가 되는 게 더 힘들죠 왜? 부모에 보이지 않는 뒷서포팅도 있어야 되고 학교에 공부하는 것보다 스포츠계에서 기회를 잡고 투각을 나타내는 건 온갖 보이지 않는 이면에서 일어나는 모습이 많은 암투와 경쟁이 많기 때문인 거죠 이런저런 것들을 봤을 때 학교도 절대 녹록지 않다라는 거죠 잔혹하고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는 대려 일드의 여왕의 교실에 미야 선생처럼 마야 선생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쓴소리해 주는 사람들이 있냐 없냐 이렇게 잘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상 그런 서성이 잘 없죠 왜? 학생들에게도 눈치 보고 쓴소리하면 인기가 사라질까봐 겁내고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의 문재인 정부에 문재인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그러고 있잖아요 국민들에게 싫은 소리 듣기 싫은 거예요 실제로는 나라를 멸망으로 망하게 하는 지름길로 향했지만 인기에 부합하고 펴플리즘으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해 왔던 거죠 되게 섭쏘한 거죠 대려 문재인 대통령이 여왕의 교실에 마야 선생처럼 학생들을 국민들을 흐릿히 쫄라매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면서 국민들 개개인들이 정말로 각성하고 깨게끔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 반대였죠 씁쓸하죠 일본은 특급 계급을 가진 이들이 정말 자기들의 성을 쌓고 일반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죠 근데 한국도 점점 그렇게 되어 가고 있고요 그런 불공평과 차별이 엄청 심하죠 우리의 나라 한국에서도 점점 그렇게 되어 가고 있죠 재벌, 적벌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이 몇이나 되냐고요 그들 중에는 왜 그렇게 병이 걸려있는 사람들이 많냐라고요 얼마 전에 정용진 부회장이 멸공, 멸공 이러면서 말이 되게 많았죠 그랬던 그 정용진도 군대를 안 갔다 왔죠 뭘로? 비만으로 믿기 어려운 얘기죠 보통 일반 사람들이 그랬다면 과연 군면제를 받았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죠 특혜였고 편법이었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런 편법과 법을 뛰어넘는 일들이 기독군들에게 기독군들에게 족불가들에게는 차고 넘치죠 그리고 보통 사람들에게는 낮은 거비에 높은 세금을 강요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현재 한국이라는 거죠 이런 불공평한 세상 불평등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여왕 교실 마야 선생은 이런 불공평한 세상을 인정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사회를 전복시키고 세상을 뒤집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을 바꿔야 됩니다 뒤집어야 됩니다 라고 국가 전복 세력이 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소신과 주관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주체적인 인간 끌려 다니지 않는 인간이 되라고 교육한 거죠 인사하고 예의 바르게 공손하게 밝은 미소로 하하하 호호 참 잘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또닥두닥 이런 거 말고 쓴소리로 불편하지만 진실을 직시하게 만들어 준 거죠 그런 여왕 교실에 마야 선생과 같은 정치인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정치인을 현실에서는 기대할 수 없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왕 교실의 아이들처럼 우리는 우리 개개인들이 각자 자신을 지키고 자신의 영역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만큼 능력을 힘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 힘을 누가 만들어주느냐 자기 자신이 만들어준다는 거죠 일본 드라마 여왕 교실에서는 마야 선생이 지적하고 괴롭히고 자극 주면서 스스로 변할 수 있게끔 변화의 길을 갖게끔 마련해줬지만 현실 세계에서 우리한테는 그런 마야 선생이 없다는 거죠 그저 자기 스스로 현실을 자각하고 깨닫고 어떻게든 자신의 시간을 쪼개고 아껴서 나아지게끔 애써야 된다는 거죠 그것 말고는 길이 없다는 거죠 기독군들이 지배하고 이 세상에서 자신이 행복하고 잘 살기 위해서는 오직 자신의 힘을 기르는 것 자신의 능력을 갖춰놓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꾸준히 더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자신의 삶을 자신의 삶이 불만스럽다면 그 불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자기만의 힘 능력을 갖추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냉정하지만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일본 드라마 여왕의 교실을 보며 든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